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를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배종교수 무거운 녀석들 적당히 무거운 무게 있는 뉴스 전해질 무거운 녀석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컴퓨터처럼 빠르고 정확한 시사평론 시사계의 컴퓨터 배종우 세한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뚜커멜 인스턴트케일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주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축하 멘트를 해주셨네요 감사하고요 배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30년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최일구 앵커께서는 앵커계의 송해가 됩니까 짧게 해주십시오 간결하게 하세요 여기 아직 분위기 익숙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분위기 박을 못하십시오 조금만 길면 초칠살인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마칠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따뜻한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전해질 무거운 뉴스에 귀 쫌껏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검 국정감사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검 국정감사 오늘 자정을 넘겨서 끝났어요 어제 국정감사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윤 총장 목소리를 저희가 좀 준비해놨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논란이 됐던 발언들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총장의 이 발언입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가장 큰 지금 논란이 되고 공방이 뜨거운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백 교수님 난데없는 부하 논쟁이 벌어져서 서부 활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부하 논쟁이 나온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수사 배제도 부당하고 그리고 검찰청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누구냐 그럼 법무부 장관의 친구냐 상관이냐 또 대통령 친구냐 이런 반론을 또 여당에서 제기를 여당에서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이렇게 위법하다면 왜 이렇게 위법한 수사 지휘권 발동을 수용을 했을까 두 차례는 이미 수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30여 분 만에 즉각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정당한 공무원이라면 불법적인 위법 사항은 수용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좀 궁금했고 그래서 누구의 통제도 안 받겠다는 것이냐 이게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나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검찰개혁의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검찰개혁의 문제가 뭡니까? 무소불의 검찰 권력은 아무런 통제도 안 받으니까 민주적인 통제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공수처가 출범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는 누구의 부하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럼 통제 안 받겠다는 거냐 그래서 거꾸로 일각에서는 오히려 공수처가 더 절실해졌다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지시가 위법하다 이걸 인정을 하면 그 지시에 따른 윤 총장도 불법을 저지른 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거역이라는 단어도 핫 키워드였다고 그래요 무슨 내용이죠? 거역은 이제 부하고 맞물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옹호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여당에서 부하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맹폭을 윤석열 총장에게 했다면 거역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는 국민의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을 굉장히 때렸어요 추미애 장관이 무슨 이조시대 때 왕이냐 거역이라는 단어를 쓰게 이렇게 하니까 또 민주당에서는 국어사전 제대로 봤냐 김용민 의원이 국어사전 내가 봤더니 그런 게 아니고 윗사람의 뜻을 지시를 잘 따르지 않고 거스름 이렇게 돼있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김용민 의원이 국문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김용민 의원이 소울대 국문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있고 그래서 이게 작게는 부하냐 거역이나 논쟁이지만 좀 크게 얘기하면 상하가 누구냐 그리고 또 검찰 수사 지지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검찰 통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검찰 개혁의 문제까지 맞닿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지금 표준 국어 대사전을 김경래 pd가 띄워줬는데 거역 명사로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따위를 따르지 않고 거스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의 한 행사에서 여성들을 아마 대상으로 했던 행사인 것 같아요 검찰총장이 말을 안 듣는다 거역한다 그 표현을 내는 것을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 거역이 왕이 쓸 수 있는 표현이지 말이 되냐 이걸 검찰총장에게 거역했더니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했는데 김종민 의원이 국어사전에서 정확하게 떠풀이를 해 준 거죠 무슨 불의를 했다고요? 떳풀이 떳풀이? 아유 뜻풀이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비정상적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비정상적이다라고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앞서 검찰청법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건 지난 18일 날 감찰 내용을 발표했을 때 검사들이 연루되어 있고 라임 옵티머스 수사에서 제대로 되지가 않았다 이런 부실 수사의 책임에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 이렇게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말이 되느냐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반발을 한 겁니다 검찰총장이 라임 수사에 소극적 지시를 했다는 추 장관의 말을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중상모략이다라는 그런 단어로 이미 대검에서 입장을 발표됐는데 청문회에서 다시 얘기했어요 중상모략이다라는 단어는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라임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됐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유력 정치인 그러니까 야당의 유력 정치인입니다 야당의 정치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분이 검사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5월에 보고를 받았는데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는 수사 무모와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문개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반론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검사 3명이 향 접대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에서 룸살롱에서 천만 원 정도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제대로 조치를 안 했는가라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은 그 부분은 나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제대로 몰랐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말로 몰랐는지 아니면 문개기를 했는지 아니면 또는 무능한지 이런 문제제기를 받고 있고요 최소한 지금 검사가 향응 접대에 임했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에게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것이었던가 이런 점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식물총장이라는 단어도 핫했는데 일단 준비했습니다 윤 총장의 국감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윤석열 총장 목소리 어제 저도 국정감사하는 거 재방송으로 조금 더 보기도 했는데 상당히 목소리가 격앙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격앙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식물 국회라는 이런 표현은 우리가 종종 듣곤 했는데 식물총장이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왜 식물총장이냐 자기는 인사권이 없다 비호를 하려고 해도 누군가 비호해 줄 수 그러니까 감사하고 돌 수가 없다 이제 여당 의원들이 뭘 지적했냐면 이걸 지적했거든요 아니 한동훈 왜 그렇게 감사냐 그래서 검언유착이 있었을 때 수사자문단을 왜 구성을 하느냐 이미 수사 지휘권이 발동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윤 검찰총장을 추궁하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윤석열 라인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라인의 3인방으로 알려졌던 것이 한동훈 또 박찬호 배성범이거든요 배성범은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죠 그런데 이 세 사람과 관련해서 아니 이거 서울중앙지검장이 또 거론될 때 한동훈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 그것도 윤 총장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아니 이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난 식물총장이다 인사권을 행사하겠냐 식물총장 아니냐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이 문제에 대해서 배정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식물총장이 내가 뭔 비호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 들어보니까 팔팔해서 제가 볼 때는 식물총장이 아니라 동물총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내에 상당히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부 통회로 인정받고 있고 특수부 쪽에서는 거의 보수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남부지검장도 사투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파워가 있다고 보고 특히 보고 체계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5천억 피해자 만 해도 한 천 명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임 사건 관련해서는 보고 체계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5월에 보고를 받았는데 8월에 대검의 반부패 수사부에 정식으로 그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리고 법무장관에게는 보고가 안 됐고 그렇다면 그 석 달 동안 혹시 본인이 뭉개기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일각에서는 지난 5월에 본인은 첩보 수준이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검찰에서는 수사하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고 또 영장이 발부까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중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감찰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한 번의 공방이 예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검찰 보고 절차를 질타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인데요 지난 5월에 분명히 본인이 첩보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수사 지시를 했다면 피해가 줄 수도 있고 또 정식으로 수사를 승인을 해줘야만이 수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반부패 수사부에 정식으로 보고 기록이 남는데 그게 8월에만 8월에 가서 이게 정식으로 서류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 달 동안이나 뭉개기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장 때 옵티머스가 1차 무혐이 나오고 또 5월에서 보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석 달의 시간이 가면서 상당히 피해자가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당의 지금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뭘 지적했냐면 이제 검찰 내부에 보고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의혹을 수사에 들어가면 말단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반부패 또 부장 또 검사장을 거쳐서 총장까지 가는 게 있는데 이번 라임옵티머스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라고 승인을 내리는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지만 첩보를 자꾸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윤 총장은 이게 이렇게 해왔다 그런데 이제 박주민 의원은 그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꾸 총장이 어떤 건 덮고 어떤 건 수사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수사만 하는 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거 아니냐 모든 걸 절차대로 해라 이런 사실을 추궁을 받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어제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국정감사 답변 태도를 보면 본인은 다 설명할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여주냐 검찰이 지금껏 그래왔다면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첨언을 한다면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혐의 처리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무혐의 처리 내렸냐 했더니 본인이 뭐라고 이번에 국감에서 해명을 했냐면 나한테 보고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왜 보고가 안 됐냐 그러니까 그건 부장정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하면 특수통의 대가인데 중앙지검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보고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 내린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라는 논리는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됐던 발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압수수색 당일날 저를 좀 보자고 해서 뵙는데 어떻게 하면 좀 선차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이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막 이러고 나오는데 좀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가지고 저희도 좀 일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는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보자고 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당시 후임 장관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일단 치명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집을 그때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부른 거예요 잠깐 봅시다 윤 총장 갔더니 어떻게 좀 선차가 안 되겠느냐 이랬더니 본인은 사퇴라고 사퇴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거죠 의견을 그런데 방금 전에 오디오 컷을 틀으셨겠지만 야당이나 언론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나오는데 만약에 사퇴를 하신다면 조용해져서 저희도 일처리하는데 이 재량과 좀 여지가 생기지 않겠냐 그런데 이 의견은 사퇴를 하면 또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니까 사퇴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재차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총장은 사퇴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당 쪽에서는 즉각 공세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지금 선처를 부탁을 했다면 일종의 부정한 청탁이다 그래서 고발까지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이제 선처라는 단어는 윤석열 성찰총장이 쓴 거거든요 선처에 대해서 본인이 다시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또 그렇다면 본인이 사퇴를 종용했다는 그런 뉘앙스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증거가 없고 두 사람 사이에서 오고 간 내용이 틀림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선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선체가 아니고 사건을 논의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증거는 안 나오겠죠 두 분이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한 거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할 거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확답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또 노 안 할 겁니다 또 이렇게 잘라 말하지도 않았어요 두 가지 중요한 걸 국정감사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질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는 본인은 사퇴하지 않는다 왜? 인명권자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계속해서 인기를 지키라고 메시지를 줬다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나온 것이 바로 오늘 새벽입니다 1시쯤 끝난 국정감사가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 그 직전에 정계 진출과 관련해서 김덕 국민의힘 의원이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천천히 좀 생각해 볼 텐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혜택을 사회적으로 받은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봉사할지를 좀 고민해 보겠다 그러면 정치하겠다는 뜻이냐 그랬더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한 걸 보니까 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지금 여당에서는 대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할 기회 이런 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 같은데 제가 전망해 보면 정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요 안 한다고 해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 100% 하는 겁니다 100%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볼 때 100%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다면 대권에 나갈 것 같다는 전망이에요 백 교수님은? 지금 야당의 대권 주자 넘버원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시정위가 윤 총장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공수가 완전히 뒤바뀌어요 지난번 청문회 할 때만 해도 지금 국민의힘이죠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고 지금 민주당이 방어를 했는데 완전히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비호를 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공세를 퍼붓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누구 팀이냐 지금 이렇게 보면 검찰총장이니까 당연히 여권팀 해야 되는데 이걸로 보면 약군팀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수사 지휘권 발동에서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문제 등등 조국 문제 모든 것에서 다 한쪽은 공격하고 여기서 한쪽은 민주당이고 또 방어하는 쪽은 국민의힘이거든요 이걸로 볼 때 지금 현재 야권 주자 넘버원 1위 아니겠습니까? 이미 윤석열 총장은 야권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나온 윤 총장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에 대해서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의 반응이 좀 나오긴 했죠 법무부는 없습니다 법무부는 없으니까 안 나왔어요? 네 아침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근길에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묵묵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어제 일부 국정감사 장면은 시청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비공식적입니다 그때 추 법무부장에 나왔던 이야기는 검찰총장을 감찰하라 이런 발언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 비공식적으로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글을 보면 분명히 국정감사 장면을 추미애 장관이 시청하긴 했어요 사태 압박 논란은 청와대로 공을 넘기기도 했단 말이에요 청와대 반응이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구체적인 반응은 없고요 지난번에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통해서 이미 청와대 입장은 나온 것 같고요 이미 나온 게 있죠 지금 재미있는 것은 가장 핵심이 이번에 과연 윤석열 총장이 물러난다 또는 안 물러난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했더니 뭐라고 했죠? 안 물러난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안 물러난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하겠다 더 재미있는 게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대통령을 걸고 들어갔어요 임명권자 대통령께서도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총선 이후에 대대적으로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도 대통령 청와대에서 메신저를 보내서 소임을 다하라 임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끝까지 버틴다 또는 목을 쳐줄 때까지도 아무런 한다 이런 입장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대표도 윤 총장 발언들에 대해서 한마디 했죠? 몇 마디를 했습니다 위험한 인식이다 이러니까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겠다 그리고 발언의 종지부는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빨리 공수처를 설치하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어제 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 단어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를 거스른다는 뜻의 이 단어가 뭘까요? 뚱커바니트 주세요 백헌 배종국 기자님 누군가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죠? 이런 감히 거역을 연기하는 겁니까 지금? 자 다 아시죠? 티베셋 50원 1회 문자 샵 영국으로 정답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지트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한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도마 코스메틱 클라랩에서 멀티 시카 크림과 클렌징 폼을 파크론에서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는 워셔블 온수매트를 기초영어 대표 브랜드 영어가 안되면 시원스쿨에서 왕초보 탈출 1탄 60일 수강권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인증 매연 온실가스 감소제를 드립니다 교수님이 이런 협찬 멘트 읽으려니까 좀 그렇죠?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배종호 교수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녀석들